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내일 대강에서 봐요 모두 시간은 찍혀 본 적도 조금만 참고 네 빠른 희일 내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도 너무 수고했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아 머리 귀가 와 여름이 운전자입니다 귀가 젊어 휘어버린 거 해 빨리 날아와야 돼 여러분 잘 가 잘 가 뭐야? 한번 볼게요